어, 해물 봐, 해물. 예. 이거 매운 거야? 응, 예. 너 그거 빨리 먹냐? 아휴. 아이, 뭐 집어넣으니까 뭐가 이게 더 배고프네? 아버지, 그 살짝 제가 볼 때는 1,000원, 2,000원 부족할 것 같은데 돈을 아까 5만 원짜리 그거 제가 들고 있을게요. 오늘 대접한다고 그러면서. 대접을 했? 벌써 저거. 오늘 내 주문해서 꺼내요. 저 렌트비가 저 2만 원 주세요, 제가 2,000원만 딱 더 쓸게요. 아, 아버지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, 저 아들을 좀 밥 좀 사주고 싶어. 나도 맥도 없고 그냥 전체는 맥도 없어. 아휴, 아휴. 오케이, 좋았어. 자, 그러면 여기 2층에 볼거리 많거든요, 뷰도 좋고. 거기 계시면 제가 골로 뭐 좀 간단하게 뭐 좀 사가려고. 사장님, 매콤 닭강정이요. 작은 컵 하나랑 킹소 4마리. 예, 예, 고맙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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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호두과자예요. 예, 중자 하나. 아휴, 네. 알겠습니다. 이거 짱 맛있잖아요, 그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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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빨리 뛰어! 이야, 아버지 사랑하는 호두과자. 치즈가 잔뜩 들어간 핫도그. 매콤한 닭강정. 지금 방금 막 튀긴 새우튀김. 소스에다가 반. 짠. 와. 아이고, 이거 지금 방금 튀겨온 거라서. 맛있네요. 음. 음. 맛있네요, 보기보다. 그죠? 응. 아, 맛있어. 새우집. 음. 배가 어느 정도 차요? 아, 잘 써봤어. 뭐? 많이 먹으면 먹어.